드디어 지구로 돌아갑니다 복수합니다 나를 달로 보내.. 날 태양으로 보내서 날 태워 죽이려고 했던 녀석들 모두 복수해 주겠어 어.. 배드랜드 배드랜드로 돌아왔다 나쁜 랜드야 자 나쁜 랜드 자 좋아 어디야? 뭐야 이거? 펭걸? 야아 녀석들 인간 녀석들 감히 날 보네? 나를 담고 뭐지 이거? 오케이 아쉽네 어 껴 껴버려 오케이 오 깜짝이야 오 이것도 뭐야 빰풍 뭐야 저거 오오 비싼게 있네 피해야 될 것 같이 보이죠? 애드랜드 녀석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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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그리뻓 앵그리뻓 앵그리뻓인데 왜이렇게 약하지? 파워로 가야되나? 파워 야 그냥 몸으로 밀어 그냥 저거 뭐야 돼지있네 그냥 몸으로 믿어 패러디 보소 야 비껴 구해야돼 우리 동족이야 비껴 비껴 어 먹었어요 어 먹었다 엄청 거지 킬 순서 됐다 비껴 지나가야되 어이구 오킹 수 우우우우우우우웅 밀어 주시고 당겨주시고 당겨댄겨ھering 밀고 밀고 같음 밀고 아이고 어이고 저 과카멜레다 안디게임 다 나오네 어? 여기서 다 만든건가? 아니면 같은.. 뭐야? 쟤네 뭐야? 아아 뭐지? 이상한 보호막 풍선이네? 아 못가네 돌아서 와야돼 같은 회수한가? 바카멜레도 재밌는데 한번 다시 해야될 때 그때 하다가 말았는데 재밌었거든 센스있는 게임 잠깐만요! 아아! 아 거꾸로 돌렸는데? 잠깐만 잘 생각해야돼 일단 지금 가지마 지금 가 아이고 아이고 아 죽어요 지금 가 아니 잘 돌려 오케이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 이거 돌리는게 좀 애매하네 흐흐흐 무크님 스티커 100개로 써보다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크님 이게 좀 이게 좀 운전석 돌리는 것처럼 돌린다고 해야될까 게임이 난 여기 있어야돼 그 다음에 아닌데 아닌데 나 여기 써야되는데 아 여기다 여기 지금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지금 가고 요렇게 요렇게 돌려주시고 아니 아니 잠깐만 조금만 오케이 방향키가 방향 운전석 돌리듯이 돌려야돼 방향으로 하는게 아니고 자 좋습니다 자 튕기고 이거는 어 이쪽으로 해주시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튕겨서 삐용 아닌가 요렇게 튕겨야될까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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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면 되잖아 괜히 머리 썼네 해주 먹어주시고 터졌습니다 자 좋아 자 고르크 방향에 먹을 수 있고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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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땡기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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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쭉 밀어주 쭉 쭉 쭉 오케이 자 잡아먹어 인간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 위로 가야되는데 여기로 돌려도 일로 돌려도 되겠는데 잠깐만 일로 돌려도 되네 빠르게 출라 더 빠르게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 돌림되요 왼쪽 왼쪽 한바퀴 야쓰! 봐봐 너무 돌렸다 반바퀴만 돌려 반바퀴만 아! 너무 늦게 돌렸다 조금만 더 돌려 아잇 아잇 한 바퀴 돌으라니까 아잇 이거 못돌리니까 스틱을 아잇 이건 키보드로 해야겠어 잘 안돌아가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되잖아 아흫 자 아주 천천히 아 이거 안돌아가 아 이거 오른쪽 스틱 안돌아간다 아니여! 아니여! 아니 이쪽으로 안돌아가지? 멍청이신가? 왜 안돌아가지? 여기서 안돌아가 여기서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자아 좋아 툭 툭 캤아씨! 아 뭐야! 한바퀴 반바퀴 딱 돌고 딱 멈춘 다음에 다시 반바퀴 돌려야지 잘 들어가고 아아 하하 됐습니다 됐지요 잘 안들어가 진짜 저거 뭐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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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진다 커져 커진다 커져 어 어떻게 내려가지 삐용 이걸로 내려가면 되죠 자 출발 나이스 메달 굿 베드랜드 여기 지구인가 근데 지구 녀석들 없애러 왔다 메스테이지 까지지 반 이상 온거 같은데 벌써 오오 조심 언제 인간들 다 잡아먹을 수 있는가 집같은거 다 먹고 싶은데 지금 사람 밖에 못 먹어 다 먹고 싶은데 오케이 따봉 나올 때마다 놀란다고 따봉 나올 때마다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초점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건 또 뭐야 아오케이 이거 그거네 알았다 지금이죠 공을 이용해서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하는 그런것입니다 피웅 핫 눌렀죠? 눌렀지? 눌렀는데? 아무일도 안일어나지? 저거 뭐 떨어진다 저거 먹어 먹었다 친구 먹었듯 눌렀는데 푹 좀 더 세게 눌러야되나봐 자 내려온다 하나 둘 셋 푹 됐다 어 아까도 눌렀는데 떨어진다 시리얼 떨어진다 몸을 커지게 만든 다음에 쿠르크마개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만들어야 되는게 목표였는데 아주 뭐 간단하고 심플한 정도네 한 유아 5세 정도의 내 지능만 있으면 깰 수 있는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음 아하 대약컴플렉스님 법도성 감사합니다 중계맨선한개 고마워요 자 reconsider 이렇게 막아주시면 내가 갈 수 있게 되었고 자 이렇게 막아주시고 탁탁탁탁 후우 아주 간단하죠 그냥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무릎표 뭐죠? 무릎표 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하는건데 아 공을 이용해서 공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맞추라 요정도 여기를 이렇게 하면 띠용 오케이 자 좋습니다 어우 나 잘하는건데 어우 굉장히 자신감을 생기게 해주는 좋은 게임이네요 자 좋아 어 다 먹어줘 그 다음에 이건 약간 피지컬인듯 내려간 다음에 아 뭐야 아 여기까지 와? 아씨 기분 나빠 잠깐 여기서 기다렸다가 생각하자 자 내려오고 슉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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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하하 아 스피드가 모자란데? 잠깐만 잘생각해 스피드가 모자라 자 지금 달려 지금 지금 기다렸다가 내려가고 기다렸다가 호오잇 호잇 어이 지금 가야돼 으아악 으아악 아 좀 기다렸아 기다렸어야 됐나? 자 기다렸다가 점프 되긴 하는데 점프가 그렇게 좋진않아서 느려 점프하냐 여기서 문제네 여기서 한번 기다렸다 가야되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기다렸다 가야돼 기다렸다가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더 기다렸다가 지금이죠 으아앗 오케이 좋습니다 휴우 어어어어 깐트롤 나를 보자해라 나를 보자해 우와 됐어? 일루와 일루와 먹을거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커져야되기 때문에 자 세이브됐고 여기는 자석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밀어주세요 아니요 당겨주세요 아니요 당겨야 된다니까 자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아니 당겨주시고 어 저기 친구있다 친구야 친구야 오케이 오케이 먹었고 자 밀어주시고 여기도 다 먹어주시고 아 게임하면서 박수를 받네 이거 기분좋은데 이거 무슨 시트콘도 아니고 먹을때마다 박수가 나와 칭찬은 고리도 춤추게 한다고 아 아 위험해요 자 이거 밀어주시고 뭐야 아직 크기가 안되네 이거 다 먹어야되나 아 죽어요 어 다 먹었는데 아 저기 있군요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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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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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우웅 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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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땡겨주시고 밀어주시고 밀어 여기서 밀어 아 저게 안먹어지네 뱀한데 있는데 됐다 아니 안커져 커져야되는데 어 먹을게 없는데 아 여깄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엄청 많았네 어? 괜히 금메달 아 괜히 괜히 업적했어 괜히 다 먹으려 그래가지고 어? 조그만 원까지 다 먹어서 업적 됐네 어 됐어 골즈야 금메달이야 형님 파란색은 크기가 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이야? 좋은 사실 알았네 오케이 점수였어? 아 그래? 어쩐지 안 커지더라 허허허 점수였구나 오케이 좋아 점수 높으면 좋지 뭐 어? 보너스 게임이다 뭘까 이번에? 뭐지 이거? 뭐야 아 씨 똑같잖아 어? 아 닭 먹는 거야? 타이어란 닭 별걸 다 먹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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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마리우? 형님 자 먹을거먹고 여깄다 닭 수라 일로 일로 아 신현이 몇 마리를 먹는 거야 슛 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이거도 점점 커지고 뭐야 이거 아 소는 아직 먹을만한 크기가 안 된다 크기를 더 키워야 돼 이거 뭐야 아 안 먹어 저 사람 아저씨네 농장 주인인듯 어 여기 좀더 커져야돼 잠깐만 타이어 그래도 안커지나요? 좀더 캐야돼 됐다 먹어진다 이제 다 먹어 먹어 야 자동차도 있어 저기 아저씨 일로와세요 아저씨가 많으시네 자동차도 다 먹는건가봐 차 빼세요 차 빼 뭐야 이놈 이놈 안먹어져 등치큰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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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저씨 먹고 하야겠어 보라질닭 이거 아닌가 등장같은거 좀더 커져야돼 오케이 됐다 너 커졌다 이제 집단도 먹을수있어 아직 이거 안먹어지고 조금만 더 커지면 자동차도 먹을수있을거 같은데 아까 집단 많은데 어딨었지 집단 많은데가 있었는데 아 저기다 왼쪽 저걸 다 먹고 닭도 먹고 돼지도 먹고 아저씨도 다 먹고 여러분들 오케이 뚱에서 야 그래서 굿 베드랜드를 점령하고 지구도 다 폭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인들에게 복수를 하기위해 내 생각인데 복수는 다 한거같은데 이 정도면 나를 실험툴로 만들어가미 이제 복수 그만해도 될거같은데 이 녀석의 붓는 풀리지가 않고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인 것을 아 오케이 아아 아아 아 저거 조절하면서 따라가야돼 자석을 이용해서 안돼 가지마세요 아아 너무 빨리가면 당해 자 천천히 조절하면서 자석으로 땡겨주시고 어어 어디가셨지 아 아 이거 조절하기가 애매하네 어 뭐지? 개념세이브? 아아 거꾸로왔다 거꾸로왔어 아 아 아 쫓아가는거 아 아 아 이것도 괜찮다 밀어밀어 밀라고 아이고 땡겨 밀어 아 아 쫓아가는게 나을거같아요 아 쫓아가는게 나을거같습니다 쫓아가는게 나을거같습니다 쫓아가 쫓아가 아 아 아 아이씨 아아 아 아 조절을 잘해야돼 어 이거 조절하기 힘든데 밀고 가는게 낫나? 위로 타는게 맞나? 오케이 밀었다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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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친구야 파워 좋아 아 이게 너무 커서 못먹네 아직 한번 더 꺼져야 돼 그래야 먹을 수 있어 3미터 아직 좀더 좀더 오케이 커졌어 저기 가서 먹을 수 있다 뭐야 아 여기까지 왔는데 짜증나 죽어 어? 뭐야 소를 잘게 부수니까 햄버거랑 감자튀김이 됐어요 저거 뭐야 자를 수가 있군죠 요리가 되네 저거 먹어도 되지 그냥 왔어 현실 비판이라고 저건 현실 비판이 아니고 원래 고기로 만드는거잖아 원래 만드는건데 그냥 어 저건 무슨 아 저거 가카멜레구나 자 깐트롤 땡기게 해야돼 자석 땡기기를 이용해야돼 아 아 어떻게 왜 안땡겨지지 아 아 좀 약하다 힘이 자석의 힘이 됐어 어 이정도면 괜찮아 아 이쪽으로 띠용 이렇게 해서 하는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이켄 받기 그 다음에, 이게? 오 이쪽이다! 호호호호 오케이 요렇게 간단합니다 자 들어와서 밀고 다 끼고 침착해 이상 깨겠다고? 깨면 되는거 아닙니까? 저건 또 뭐야? 주라기? 다 밀어! 청소하는 느낌이야 아하하하 갈 필요가 없다는거 친구 구하는거네 친구 잠깐만 어 이거 죽어야 되는데 어 다시 갈게요 땡겨주시고 오케이 최대한 데미지 덜 받으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먹으면 다시 피가 차니까 자 뭐야 어이 빡센데 어? 어 위에 어떻게 먹어요? 일단은 뭐 버튼 누르는건가봐 자 자 여기도 머리쓰는 구간인데요 어? 아아 내가 직접 가는게 아니군요 내가 직접 가지 않고 깨는거네 어딨어 뭐 어딨어 뭐 어딨어 그거 공? 공이 어딨어 하여튼 내가 가는게 아니야 어디 어딨어 공 아 아 저기 있군요 어 여기 있었구나 못 봤어 자 돌리시고 막아주시고 야 이거 하나 어디갔냐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아까전에 해놔가지고 이거 어디갔어 장난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거 다시 뭐야 아 공 자동으로 오네 이제 지결정 prot 불럭 등 li 별로 불같은 기기 줬요 기기 нез sends 구불료 뭔 버스들이 들어있나 자 쭉 오케 아 뭐야 쉽잖아 음 좋습니다 은메달이네 근데 게임 자체가 쉽네요 쉽게 잘 만들어놨어 자 16 마지막 배드랜드 마지막 단 오케 배드랜드 배드랜드 이름만 배드랜드지 나쁜놈들이 많단 얘기지 먹을거 없나 저기 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맨들 나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뭐야 폭탄같은데 LPG통 아니에요? 먹어도 되는건가? 뭐야 먹어도 상관없잖아 터지는건가? 먹었는데 별일이 없어 됐고 아 아 뭐야 여기 사람있네 먹어주시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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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uckle니 아~! 이션 이閱 Lucas 이seen 이션 이 nutrit 벽에 한번 튕기던지 아니면 이거 내리는거 있잖아 그거 해야겠네 벽에 한번 튕겨볼까 벽에 튕기는거군요 아 뭐야 점프했는데 짜점프면 안돼 헛 어 어 아 아 아 이거 타이밍 맞춰야돼 언제 지금 아 뭐야 뭔 차이지 점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네 달려오면서 해야되나봐 오이 타이밍 정말 잘 맞춰야돼 언제 지금 조금 늦게 오케이 좋아요 어 어 빨리빨리빨리 자 여기서 쫓아온단 말이야 중간에서 한번 제자리 점프 한번 쪄야겠슴 이야앗 이야앗 하하하하 아 저 먹을라다가 아 욕심부릴라다가 하하하 점프력이 낮을 때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튕겨야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침착하게 쭈 쭈 쭈 쭈 쭈 뭐야 뭐야 조종해야되나본데 먹는건가 이거 아 뭐야 먹는게 아닌데 아 대포를 쌓아가지고 내가 이거 타고 올라가는건가봐요 올라가게만 만들면 되네 올라가라고 어 잠깐만 터진다 빨리 빨리 터지기 전에 아이고 아 곱게 안보내주네 잘 모아서 한번에 가야되네 비켜 비키라고 비켜 비키라고 아 좀 비키세요 좀 비켜 여기까지 올라와있자 비켜 비키라고 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뭐야 그냥 밤새잖아 아 이렇게 허무할때가 뭐야 그냥 벽에 찢겨가지고 가면 되는데 괜히 많이 싸울라 그랬는데 어 가자 좋아 먹어주시고 저거 뭐야 손 손은 아 페이크 어 당할뻔했다 어 당한다 어 자 잠깐 이렇게 해주고 슈우우우 친구다 친구 이렇게 딱 팍 치면서 올라가야되오 오케이 친구야! 먹고 그냥 넘어가면 될 듯 나이스 안 땡겨졌어 오케이 좋아 아 속임수 정신 차려 똑바로 차려 아 정신 잃었어야 됐어 너무 아팠어 밑으로 가면 안 되는데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아 오케이 아 위에 친구 있네요 오케이 휴우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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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케이 피지컬 피지컬로 하는거야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한번 살짝쿵 해주시구요 여기서도 톡 토크 토킹 아 아 그냥 한번에 쭉 날라가 버릴까 그냥 한번에 쭉 날라가 버려 그냥 어 해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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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네 그냥 붙어서 다니면 안되나? 이렇게 계속 붙어가지고 됐는데? 계속 붙어 계속 비열하게 계속 붙어있으라고 되잖아 비열하게 비열비열 후후 친구 좋아 하나 둘 뭐야 앞으로 안가네 어 쟤 간다 아 뭐야 마음에 준비했었는데 억울하네요 이거 뭐야 이거 아 발차기로 아이고 야 ㅋㅋㅋㅋ 발차기로 가야돼 하나 까주세요 하나 둘 셋 하악 하하하 엄청 꺼졌다 우와 엄청 꺼졌다 하하하하 세이프됐구요 자 가자 가자 야 또 나를 공격하러와 어 중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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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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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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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후니까 앙 쪼후 강력하구만요 에이 배드랜드 서우세스 배드랜드 서우세스 배드랜드 서우세습니라 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